네 안녕하십니까 권탱크 입니다. 이번에 신제품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G&G SGR556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G3 기어박스가 장착된 제품입니다. 전체적으로 내용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이 들어있구요. 그리고 이건 제품 따로기 입니다. 특이하게도 무슨 리모콘 같은게 하나 들어있네요. 이거 한번 천천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구요. 그리고 탄창은 G2 탄창 기본이 들어있고 이번에는 올리날 소연기랑 호복폼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쥘대 들어있구요. 먼저 디테일을 보면 기존 디자인은 M4 기본 형태지만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디는 알루미늄 재질이구요. 스톡도 모양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스톡을 개폐하는게 조금 특이합니다. 이렇게 밑을 열어서 떼야지 그냥은 잘 안빠지네요. 이렇게 완전히 90도 이상 개폐가 되구요. 배터리 공간은 이런식으로 힌지가 되어있는데 힌지는 메탈로 되어있습니다. 파손의 위험이 적은데 이제 플라스틱 재질이 얼마나 튼튼하냐 따로 다르겠네요. 이렇게 아래쪽으로 꺾어서 이쪽으로 슬라이드를 하듯이 이렇게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전 G2 시리즈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그 FET 회로가 배터리 장착하는 데이 걸림돌이 많았는데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거는 일단 한번 분해해서 한번 보구요. 분해를 하기 전에 먼저 한번 테스트를 해볼건데요. 11.1V 인피니티 스톡봉이 1,100mm 입니다. 일단 스톡봉에 1,100mm도 스톡봉이 잘 안들어가네요. 그냥 1,100mm가 이렇게 세로로 배선 때문에 잘 안들어가요. 이거를 1,100mm 짜리 쓰려면 여기를 잘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1,100mm는 1,100mm도 마찬가지고 배터리 사이즈가 조금 애매해하네요. 장착할 수 있는 배터리 사이즈가 그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GNG G2 부터는 매거진이 장착이 안되면 발사가 안됩니다. G3는 이 버튼을 눌러주고 쏘시면 됩니다. 방아쇠 트리거 압력이 좀 가볍지는 않네요. 국내 일단 방아쇠 압력이 가볍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국내 KC 인증 때문에 안에 방아쇠를 어떻게 조작해 놓은 것 같은데 네 역시 전동건은 어차피 배터리 스위치를 끊으면 발사가 안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거 사실 기계식 스위치 에어코킹건이나 해당되는 사항인데 아직도 이렇게 제도를 구태유연하게 운영을 합니다. 진짜 쓸데없는 짓거리들 공무원들 머릿속에 창의력이 아주 넘쳐요.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불편을 줄까 그 의미만 하는 것 같아요. 화가 막나요. 짜증이 나네요. 훨씬 가벼워졌구요. 네 G3 기어박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스플릿 기어박스 체형입니다. 상부 리시버와 하부 리시버가 이렇게 테이크다운이 되는 리시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가 돼서 스플릿 기어박스는 사실 나온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특별히 새롭게 만들어진 그런 형식은 아니구요. 예전에 뭐 ICS 라던가 그 KSC에서 이미 발매가 됐었던 제품들인데 여기에 이제 이 전자식 트리거 그 GNG 독자설계 기어박스가 제공됐다는 점이 이 제품의 특색이 되겠습니다. 특색이 있다는 말 듣고 말하면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전용 부품들을 사용을 많이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요. 이렇게 볼트 캐리어가 통째로 빠지고요. 네 요것도 확인을 해 봐야 겠지만 이 외경 사이즈 라던지 바렐 인서트 같은 경우에도 다른 제품들과 호환성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뭐 챔버는 당연히 말할 것도 없구요. 예를 들어서 스프링만 교체를 한다거나 피손 교체는 할 때 이제 다 뜯을 필요 없이 요렇게 되는 거는 이제 장점이 될 수 있겠네요. 일단 상부를 먼저 보겠습니다. 이 기존 제품들과는 호환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뭔가 있더니 여기서 바로 원터치로 바레리 챔버가 요렇게 분리가 되는 방식이네요. 그리고 이 안쪽에 노즐 움직이는 데 여기 양쪽으로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노즐이 여기 이제 비비탄 올라오는 걸 감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비탄이 없으면 이제 숏컷을 시키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첨버가 조금 퍽퍽하게 생겼네요. 첨버가 조금 첨버가 조금 퍽퍽하게 생겼네요. 소금 거의 방식으로 장착이 안 되어있고요. 보통 핀이 아니고 무드나사로 고범누름바가 고정이 되어있네요 이거 누름돌기는 구멍이 없는게 들어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파워의 0.2g 이면 이 누름돌기가 구멍이 있는 완충 효과가 있는 돌기가 집탄이 더 좋습니다 어차피 이게 기본으로 들어있는 거라서 일단 한번 그냥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렐에 유격이 없이 되게 챔버가 타이트 하네요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이렇게 후벅 다이어리 별도로 있는게 아니고 앞부분에서 이렇게 눌러주고 빠지고 해서 후벅을 조절하는 방식이네요. 여기 조절 나사를 통해서 조절하는 방식인 것 같습니다. 바렐의 정밀도는 뭐 그냥 준수한 편이구요. 아름다운 배추 아름다운 배추 아름다운 배추 아름다운 배추 너무 맛있어 네 여기 비비탄 감지하는 센서 릴레이입니다. 피스톤은 기존의 G2 피스톤과 동일해 보이구요. 노즐이 전용 노즐에다가 짧아요. 타펫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실린더 헤드는 알루미늄 제구요. 압축률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어박스가 이런 제품들이 문제는 이제 파손되면 대체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마루이 제품만큼 많이 팔리면 서드파티 회사에서 브랜드에서 이렇게 cnc도 깎은 제품들을 출시해 주긴 하겠지만 뭐 그전까지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선택하실 때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노즐이 굉장히 짧네요. 이 챔버도 이 비비탄에 올라오는 부분 이 기어박스의 일부분입니다. 통짜로 성형이 되어 있어요. 다이캐스팅이 되긴 한데 만약에 이게 파손이 되면 이 상부 기어박스를 통짜로 교체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겠네요. 볼트에 나사 고정제가 전혀 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동건 쓰다보면 이게 풀릴 수도 있어서 그거를 발라 주는게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지금 전혀 도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챔벅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챔벅이 너무 잘 어울려요. 다이캐스팅이 너무 잘 어울려요. 저는 이 챔벅이 정말 잘 어울려요. 이 챔벅이 너무 잘 어울려요. 저는 이 챔벅이 너무 잘 어울려요. 이제 대망의 하부를 분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박사 하부에 스톡을 고정하는 나사는 없구요. 25,000 모타 그냥 G2에 있던 GNG꺼 기본 모타인데 모타 나쁘지는 않습니다. 포크 모타 그립 각도 조절하기 위해서 아랫부분이 별도 부품화되어 있습니다. 그립이 각도가 다른 그립이나 다른 모델을 사용할 때 기어박스를 공용하기 위해서 가변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하는 기어박스네요. 그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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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셀렉터를 안전쪽에 옮긴 다음에 뺏어야 됩니다. 뭔가 배선이 많아서 복잡해 보이긴 한데 뭐 다 빼시고 뭐고 다 전용 써야 될 것 같아요. 스위치도 이렇게 간단하게 빠지고요. 전부 모듈화 했네요. 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배선 세트가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요. 이렇게 위판하고 아래판이 분리가 됩니다. 여기 트리거는 광센서이고요. 뭐 컷 F 레버라든지 이런 거는 마이크로 스위치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안전장치고요. 엠비 셀렉터를 위한 기어. 이런 거는 조립성 때문에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조립할 때 기어에 여기 동그란 홈이 있거든요. 이 홈을 여기 두 개의 홈 사이에 잘 끼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립을 하실 때는 이렇게 맞추면 이 홈 두 개 사이에 여기 홈이 하나가 있고 여기 똑같이 마찬가지로 여기 홈 하나에 이렇게 홈 두 개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금 긴 홈이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 길게 홈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분해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기어박스 나중에 분리를 하실 때는요. 그래서 특이하게 타폐 플레이트가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부에 타폐 플레이트가 기본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고 상부에 타폐이 여기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혹시라도 나중에 조립을 하실 때 기어가 이런 상태라던가 잘못되어 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조립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베어링이 장착되어 있어서 효율이 좋은 줄 몰라도 베어링 부싱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불이하게 파워를 올리시면 안 됩니다. 제정ado는 불이 다 밀어링 되겠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했을 때 저는 조절을 할 때 각자와 함께 transitional 걸 벽에 다닐 수 있는 줄 알게 됩니다. 이 삶은 자동 프로땡 앞에 주어진 것 입니다. 요렇게 해서 뭐 분해가 끝이 났습니다. 요건 뭐 따로 빼지는 않을께요. 분해 달려있는 부분입니다. 방아쇠 핀도 별도 부품이 되어 있네요. 그 전에 제가 한번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g2 기어박스 부터는 이 gng 기어가 섹터 기어가 이빨이 일반 전동건 보다 숫자가 적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하면 하나 둘 세 개가 이빨 수가 세 개가 적습니다. 그래서 전동건 g2 쓰시는 분들은 일반 전동건보다 반응속도 빠르다 발사가 깔끔하게 일어난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거는 상대적으로 피스톤 왕복 스트로크가 짧아서 빠르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전동건들도 섹터 기어 이빨을 한 세 개 정도 날리고 전자스위치를 장착하면 g2 같은 느낌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하실 때는 이제 앞에 탈티스가 된 제품으로 교체를 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힘 받는 부분이 여기가 되기 때문에 이 플라스틱이 금방 마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기존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 튜닝 하는 것은 튜닝에 따른 리스크든 본인이 감수를 하셔야 됩니다. 튜닝이 잘 돼서 기존 제품보다 더 좋아질 수도 있지만 세팅을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기성품 보다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것은 주의를 하셔야 되요. 그런데 사실은 소리가 많음은 경우가 많을 때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아서 조금씩은 점점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점점은 얼마나 많은 진심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 비용은 건가요? nooit 알게 되네요. 그리고 그냥 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저의 세 짐을 거기서 저의 이야기가 많이 Fantástico이고 첫 번째 В금융은 여기가 오신데이 너무 많았죠. 아 졸입하실 때 아까 언급에 드렸을듯이 여기 홈 2개가 있습니다. 여기 긴 홈이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홈이 2개가 있고 그 사이에 하나가 있는 거 끼워 주시면 되고 이건 사실 분해할 필요가 없는 부속입니다만 제가 그냥 한번 보여 드렸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구멍 2개에 구멍 하나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프티 오늘 아까 처음에 요거부터 뺐었는데 오늘 스위치 고정하는 나스 볼트네요. 사실은 이제 분해하실 필요가 없었네요. 이것도 처음에 분해할 필요 없는 핀이구요. 기아 박스를 분해할 때 그냥 세이프티 쪽에 놓고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습에 해로가 엄청 커가지고 배터리 수납하는데 불안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완전히 바뀌었네요. 그냥 이렇게 해줄abyte blir 미끄러니까 충분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보시면 터펫이 뒤로 물러나 있습니다. 조립하실 때 위치를 잘 보고 조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멈추는 위치는 항상 일정합니다. 이렇게 멈추게 한 다음에 조립을 하시면 되고 이렇게 멈추를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장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발은 이렇게 발사가 되고 폭업 교절은 여기 프론트에 여기 십자도 라이브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냥 일반 전동봉 보다는 가격이 조금 다소 높은 편인데 안에 내부 유닛을 생각을 하면 이 가격이 절대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휴즈 박스인데 여기 때문에 스톡을 뺐다 넣었다 할 때 내부에 스톡봉에 걸리지 않도록 조금 사용하시는데 주의는 좀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상태에서 스톡을 그냥 잡아당기게 되면 이 안쪽에 스톡에 걸린다던지 하면 선이 단선되거나 할 수도 있어서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는 이것보다 좀 작은 걸로 써셔야 될 것 같네요. 스톡 구매하실 때 배터리 사이즈 확인하고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SGR-556이 스플릿 방식인 G3 기어박스 외에도 추가된 게 리모컨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 볼게요. 센서가 여기 안쪽에 센서가 있나 보네. 센서에 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2번 그 다음에 다시 센서에 놓고 2번 2번 3번 여기 위치 차입니다. 3번에 놓으면 여기까지 지켜야 되고 2번에 놓으면 이렇게 감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세미 3.4, 5.4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시 호텔에서 3.4 세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5.4 그 다음에 오토로 하면 그리고 프리코킹 모드는 펑션키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제 프리코킹 모드가 되고요 프리코킹 모드를 끄는 거는 펑션키 누르고 한번 두번 누르면 프리코킹 모드가 꺼집니다 화면산이 잘 안보이는데 모드들이 확실히 뒤로 밀려있는 차이가 있네요 그리고 뭐 매뉴얼에 보시면 버스트 세팅이랑 AUG 모드 AUG는 살짝 당기면 단발 끝까지 당기면 이렇게 되는 AUG 모드가 있고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것 같은데 네, 요거는 뭐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 탄창은 기존 G2 탄창이 들어있는데요 G2 탄창의 차이점은 요거 탄이 들어있으면 이렇게 눌려가지고 탄 없을 때 발사 안되는 것 그 기능이 구현이 되어있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센서 방식이라 일반 탄창도 적용이 될 것 같아요 탄이 없으면 발사가 안되는 거 요거는 컴펙세션 탄창이라고 반투명 탄창입니다 그리고 요기 네, 이렇게 보시면 탄이 이제 30발, 50발, 60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되어있어요 거기 원하는 만큼만 탄을 채울 수 있도록 확인하기 위해서 나온 투명 탄창 같습니다 비추얼, 16, 기본적인 120발 노멀 탄창입니다 이렇게 탄창은 세 가지 정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것 용도 낮게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GNG SGR556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